XSFM입니다. I, D, W, K 인트로의 추임새는 처음이에요. 10년 만에. 그것은 알기 싫다. 454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손희상 선생님을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아, 예. 맡고 계시는 손희상입니다. 윤석열의 인트로도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다. 아니, 아마. 저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안녕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우리는 신파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극과 예술의 역사, 그리고 평론의 역사, 예술에 대한 저널리즘의 역사까지 같이 보아야 했습니다. 맞아요. 그 참 사조를 대학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부 다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타파하자. 새로운 것을 타파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옛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자는 운동의 반복이잖아요. 네. 문의 사조들이 계속. 그럼 그 모든 옛것을 보고 있는 새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쓸쓸하기도 한 느낌도 들고. 네. 네. 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조도 지금도 명작으로 남았고 이 사조도 지금으로 명작으로 남아있는데 뭘 그렇게 싫어했을까 싶은 느낌도 들고요.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새롭고 동시에 새롭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것을 소리 높여 불을 짓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소비자와 대중에게 망각을 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분이 이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선과 총선 때 여러 번 이야기했던 젊은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은 느낌이고 그래요. 신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 집어 콕 김치.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120년 전통의 덴마크 프리미엄 신바이오틱스. 큐비엔 사르락토 프로바이오틱스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엑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정여원의 스타일 팁. 패션 말고요. 이건 건강스타일. 가장 보는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큐비엔.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큐비엔 런칭 어느덧 1주년. 아 길게 잘 버텼습니다. 아 그간 감사했습니다. 1주년 기념으로 파격적인 한 달을 기획했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거라는 건 깎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제품 구성별 최대 60% 할인. 전 구매 고객 달의 추출물 화장품 아토라떼 선크림과 핸드크림을 증정합니다. 아토라떼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선크림 때가 됐네요. 어 그럼요. 물론 스키 시즌에도 필요합니다만.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중 10분을 추첨해서 살아락토 1개월분도 증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 구매 고객에게는 쇼핑백과 더스트백을 증정합니다. 선물하시고요. 전제품 무료배송. 세게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큐비엔 런칭 1주년 그동안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액세스몰에서 절차한 리판매 중. 정리하자면 전제품 할인. 구매 고객 전부 사은품 전부 다 무료배송.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22년 초봄의 이상평론. 선생관.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지금 뉴스를 신파 이렇게 검색하면 뭐가 나왔나 봤더니 성주군 수륜면 신파 1위의 본마중을 낳았다 시민들이. 이런 게 있고요. 거기서 신파는 뭡니까? 신파리이요. 동네 이름. 그 외에는 뭐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신파 1러라는 단어가 있나봐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건가 봐요. 그게 쭉 있고 그 외에 보통 기사문에서 신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영화평론 같은 걸 할 때 반드시 붙는 단어가 있네요. 억지. 억지 신파. 억지로 신파를 만든다. 롤 아이템 중에서 신성한 파괴자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줄여서 신파자라고 하네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쓰이는 이 단어의 쓰임새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대명사로 쓰이기 이전에 극상연하는 방식과 극문학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를 신파라고 일컬었는데 일본에서는 이것이 진보적인 민권운동의 일환이었고 해외를 숭상하고 우리나라가 파괴되기를 바라는 우리나라의 지식인 중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뭔가 보석인 가치를 띄게 되면서 들어왔을 수도 있다. 어제 2인직까지 얘기했죠. 2인직이 은세계를 만들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조선은 홀락 망합니다. 한일 합방이 되고 말았어요. 당시 지식인들의 원대로 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2인직에 의해서 보급된 것도 있고 여러모로 심파극들이 들어왔죠. 그런데 심파극은 원래가 진보성을 띄고 있는 연극이니까요. 일제시대에도 좋은 연극들이 있었겠죠. 있었을 겁니다. 경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김기호 선생의 심파극이 그랬을 겁니다. 김기호 선생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보훈처에 올라가 있는 독립운동가는 아닌데요. 최근 몇 년간 김기호 선생을 독립운동가로 서운해달라는 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언양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거기가 부울경의 딱 중간이잖아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중요한 활동가를 올려야겠어. 라고 그렇게 맹약을 할 만한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리고 학자들도 새로운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연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김기호 선생이 세웠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까지 몇 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미래엔이라는 교과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진짜요? 그 회사의 전신을 김기호 선생이 만들었대요. 예전에 박근혜 씨가 그토록 싫어했던 미래엔 교과서입니다. 좌편향됐다고 그렇게 싫어했어요. 맞아요. 김기호 선생은 사실은 무산자 청년동맹을 이끌던 사람입니다. 무산자 청년동맹. 그래서 미래엔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서전에 등재가 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산자 청년동맹이란 돈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습니다. 젊으면 웬만하면 내추럴하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농동우회. 노동자 농민의 동우회라는 것도 일을 했었고요. 필요한 건 다 하셨군요. 그리고 미래엔의 창립자이기도 한데 이 김기호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물론 3.1운동이죠. 3.1운동 때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언양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신파 연극단을 만들었습니다. 좀 전에 하셨던 말씀은 그겁니다. 대구와 울산과 부산 한가운데. 울산 지금 지역구분으로는 울산인데 언양이. 그렇죠. 옛날 지도를 놓고 보면 큰 도시 3개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큰 도시 사이에서 순회 공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공연을 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 기억하지는 않아요. 울산 노동자 농민 동우회에서 공연했다는 기록을 보면 아마도 노동자 농민 뭐 그런 거였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연극은 그렇잖아요. 책이나 음반처럼 기록으로 남는 게 아니라서 한 번 보면 땡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인직처럼 유명한 사람 거. 그리고 글로 쓴 대본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에는 대략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안 유명한 사람들이 하면 대본 써놓고 나중에 어디다 버려요. 그리고 대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외워서 해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간접적인 기록을 통해서 1920년대 그 당시에는 이러저러한 연극을 했겠거니 하고 아는 겁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연극은 그렇죠. 그래서 옛날 연극을 연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제시대의 신파극이 노동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언론 보도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어제 공부한 대로 신파극에는 결국 어떠한 메시지가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 메시지를 내고 싶었을 사람들이 한반도에도 있었을 것이다. 1920년 7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개성에서 활동하는 신파극단이 경서노동야학회의 경비를 벌기 위해서 서울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1924년 8월에는 전남 장성에서 노동야학을 조직하기 위해 어느 신파극단이 공연을 했고요. 주로 활동가들이었겠네요. 주체가. 그렇죠. 1925년 8월에는 담양에서 노동자 숙소를 짓기 위해서 신파극단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런 기록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아주 많습니다. 저는 일부만 뽑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1925년 12월에는 경남에 있는 밀양청년회가 경영하는 노동야학이 날로도 못 될 정도로 돈이 없어서 자금을 모으려고 신파연극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대단히 비일비재했을 것인데 원래 신문은 말이죠. 당연한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는 안 실립니다. 그건 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흥행을 한 것. 아, 소문날 만큼 잘 된 것. 와, 사람 존나게 많이 왔네. 라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들만 신문에 실린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모금운동을 주로 이렇게 신파극을 통해서 했다는 거라는 거는 돈이 모였다는 거겠죠? 그렇죠. 효과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금액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썼죠. 이런 걸 보면 돈을 벌려고 신파극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돈을 번다는 게 배우나 극단이 상업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어디 있었는지 나왔습니다. 신파극 공연을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우르르 모여들이잖아요. 거기서 성금을 거둬서 필요한 일에 쓰는 거죠. 노동운동 외에도 유치원이나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했겠죠. 수제 피해민 성금을 모으기 위해서 홍수가 잦았죠. 장학금을 만들기 위해서 신파극단을 초청했고요. 크게 흥행해서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1920년대에 되게 많습니다. 예술흥행을 이용해서 그 돈으로 사회사업을 하는 일이 전국에 되게 많았다? 많았습니다. 모든 지역에서요. 1920년대 조선 신파는 기록이 한정적으로 남아있지만 주요 레파토리는 몇 가지가 지금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판소리에서 가져온 거 하나가 그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외국 작품을 번역한 것. 둘 다 수긍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판소리에서 가져온 건 당연히 심청전이나 수긍가, 적벽가가 또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신파로 만들면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일상의 언어로 풀다 보면 극 안에 써있는 걸 팩트라고 보면 그 팩트도 왜곡되죠. 종종.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해 주겠다는 이유로. 원래의 심청전에서 신봉사랑 심청이는 송나라 남경 사람이잖아요. 그렇다잖아요. 1920년대에 갑자기 황해도 사람이 되었어요. 이민호입니다. 조선 사람이 됐어요. 국적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줄거리 말고 그 중간중간에 끼워넣은 장치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긍가의 거북이가 노동운동가로 나왔을 수도 있고 토끼가 일본 경찰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물건 넣기 전에 원전도 그런 방식을 종종 썼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사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한테 주어진 지면도 한정적이었을 것이고 내용을 다 설명해 줄 만큼 열심히 쓸 필요도 없었을 거거든요. 공영미 300석 받아간 중도 되게 나쁘게 그려졌겠네요. 할 때마다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극은 공연을 계속하면서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영화와는 달리 관객을 직접 대면하고 하는 거라서 관객들이 더 좋아하는 내용, 관객들이 더 환호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그걸 더 키우겠죠. 순간적으로 배우와 감독의 감이 발현됐겠죠. 관객들이 싫어하는 게 있으면 빼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면 성금을 안 내고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흥행성이 되게 중요해지죠. 당시 조선에서 히트쳤던 대표적인 외국 작품이 있는데요. 헨리크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요즘도 대학로에서 간간히 하는 작품입니다. 인형의 집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남편은 부유한 은행원이고요. 아내는 그냥 아내입니다. 처음부터 부자였던 부부는 아니고 차곡차곡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집인데요. 가난하던 시절에 아내가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서 사채 빚을 진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채업자한테 협박을 당합니다. 바른 생활을 하는 남편한테 일러 바치겠다. 이렇게 협박을 막 해요. 그걸 남편이 알아요. 알았어요. 남편이 빡 돌아가지고 아내한테 당장 집 나가! 막 그래요. 이혼하자고. 근데 나중에 남편이 알고 봤더니 사채 빚을 그때 옛날에 줬던 이유가 그때 병에 걸렸었던 이 남편을 치료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를 살리려고. 남편이 그걸 알고서 아내한테 미안해가지고 막 미안하다. 잘 살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아내가 빡쳐가지고 나 이혼할 거야. 그리고 집을 나가요. 그게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이 작품의 정치적인 함의는 분명히 있죠. 지금 보면 안 보입니다. 여성의 이혼할 권리입니다. 지금이야 당연하죠. 당연한 권리인데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선언하는 건 그러려니 했는데 아내 쪽에서 이혼을 선언한다는 거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그렇죠. 라고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인형의 집에서 남편이 빡 돌아서 아내한테 이혼 얘기를 꺼낼 때는 관객들이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일상적일이니까. 그냥 봤는데 그 뒷부분에 가가지고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할 때는 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하고 놀라요. 그 자체가 이 연극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만든 사람도 조선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런 걸 고민했겠죠. 이 대목이 제대로 이해되려면 어떤 장치를 써야 되지? 라고 하면서 계속 조금씩 바꿔봤을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나빴다든지 상황이 얼마나 피할 수 없었다든지 뭔가를 다 했겠죠. 근데도 때가 안 되면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겠죠. 제작진들이. 당시에 조선 관객들이 그걸 못 받아들였어요. 여자가 말댔고 여자가 이혼? 이렇게 관객들이 자꾸 화를 내니까 내용을 바꿨습니다. 바꿀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결말이 남편이랑 아내 둘이서 마음을 고쳐먹고 화해를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결말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 연극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건데 흥행을 걱정하니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해야 관객들이 만족을 하니까 바꾼 겁니다. 여기서 신파극의 또 다른 특징 원래는 계몽적인 내용을 뭔가 꽂았을 테지만 관객이 싫어하면 빼버린다는 점이죠. 이게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관객을 너무 심하게 불편하게 만들면 폭동이 일어나요. 막 항의하고 관객들이 난리가 나니까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고 싶어도 난 계속 불편한 얘기만 해야지 라고 하면 장사가 안 된다고요. 본인이 버림받는 이유들을 트위터리한 들은 몰라요. 근데 트위터 밖으로 나와서 진짜 장사를 해야지 내가 이걸로 장사를 해서 약을 세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대세를 어느 순간 따라야 되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품의 원래 의도를 포기하면서까지 내용을 바꿔버렸다는 점. 그게 이제 신파극의 하나의 특징인데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연극인들도 있었겠죠. 최소한 오래한 연극인들은 그렇잖아요. 신파에서 떨어서 나가서 덜 대중적이고 좀 더 예술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신극 운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신극 또는 신연극이라고도 하는데 신극을 신파하고 완전히 구분된다고 하기보다 신극도 사실은 신파의 하위 장르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좀 더 예술적인 것.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흥행이 보장되어 있었다거나 흥행에 그렇게 크게 못 걸지 않아도 되는 어떤 상태였다거나 귀족의 백업이 있고 이래서 그랬으면 작가가 많이 휘둘릴 필요가 없었겠죠. 이것도 중요한 변화죠. 처음부터 관객 타겟층을 지역을 돌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다면 좀 더 예술적인 그런 쪽으로 추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성 좌파. 그거죠. 돈이 많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술적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신극이 있었고 그리고 더 정치적이고 프로파간다적인 길로 가려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더 삶에 밀착한 이야기를 다루려는 그런 길도 있었는데 아무튼 30년대에 그렇게 막 이러저러하게 연극에서의 분화가 일어났다가 1940년대가 되면 일본 제국이 완전히 궁극주의 국가가 됩니다. 네. 이 전범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사상과 예술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연극도 웬만하면 다 금지시켜버렸어요. 할 수 있는 연극은 천왕 빨아주는 거. 한왕빠리. 아니면 전쟁 응원하는 거. 전쟁빠리.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극은 사실상 단절이 돼버립니다. 네. 업계가 죽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또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뭐 일 좀 해볼까 했더니 전쟁 났어요. 바로 50년대로 넘어가죠. 신파극이 조선에서 가장 전성기였을 때는 1910년대, 2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힙스터였던 배우와 연출가들이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다 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 상황상 커리어를 빼앗겼네요. 1920년에 배우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서른 살이 있었다면 1950년이 되면 환갑이죠. 그렇죠. 한 50년대서부터는 다른 직업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완전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한 나이 60살이라고 해도 그렇게 막 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60이면 아직 안 죽었다고 파티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일단 진짜로 손자가 있었고 지금은 60살에도 오히려 좀 젊은 느낌이 있기도 해요. 그렇다면 실제 신파란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만족하는 스토리야. 종당에는. 하지만 이걸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게 있었어. 사람들이 허락해 주는 만큼만 넣었을 따름이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성기의 신파란 실험적인 움직임이었던 것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절을 경험하죠. 그렇죠. 그 실험적인 극의 흐름이. 여기서 일본이 연극을 금지시켰던 거는 자기 국가에서 배운 거군요. 그렇겠죠. 일본 내에서도 금지가 됐었어요. 신파란. 네. 오랜 기간 단절을 겪었기 때문에 배우와 연출가들, 본인들도 발전하지 못했고 후배를 키워내지도 못했습니다. 전쟁통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경험의 반복이 발전인데. 1920년대에 사람들이 좋아하던 것, 그걸 1950년대에 다시 반복한다고 해서. 팔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때도 사람들이 똑같이 좋아할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트렌드는 금방 바뀌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좋아하던 걸 했는데 잘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운동이나 지역운동을 하면서 연극을 더무로 한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사실은 또 보면 일제시대의 신파극 연극인들이 그다지 예술적으로 뛰어난 프로페셔널 연극인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프로페셔널들이 나오려면 같은 시기에 미국처럼 본토는 조용하고 내부 경기는 내부 경기대로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어야 예능, 채능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선순환이 될 텐데. 그렇죠. 자기 예술 작업만 계속 반복하면 그게 예술가가 되는 건데. 이러면 예측이 돼요. 단절을 경험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평화를 맞이했어요. 예술은 다시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때 가면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할 수 있나요? 아는 게 없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그럼 노인네들이 해요? 노인네들이 직접 합니다. 무대 위에 노인네들이 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 노인네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누가 보러 오죠? 노인네들이. 원래 봤던 가라가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노인네. 내가 20대다 그때. 이런 꼰대들. 그렇죠. 이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대가 보면 다 할아버지들끼리만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시기가 우리나라가 참 공교로운 게 모든 서양 들어온 새로운 문물들, 새로운 예술 사주들이 한 세대를 못 넘겼잖아요. 그렇죠. 전쟁 전까지. 맞아요. 맞습니다. 한 세대를 넘겨야지 교육이 한 번 넘어간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전의가 되죠. 그 전의된 기억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1950년대는 진짜 한 번도 남을 가르쳐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20대가 멀뚱멀뚱. 아무런 그런 교류나 그런 게 없는 상태로 그냥 갑자기 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심파극을 다시 공연한다는 거는 할아버지들이 배우러 나와서 그 옛날 일제시대에 하던 것을 되게 옛날 스타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신분제가 없어졌는데 신분제 타파전 얘기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관객도 별로 안 오는데 그나마 오는 관객도 다 할아버지뿐이고요. 공연도 동네에서 제일 허름한 곳에 가서 극장도 아니고 이건 건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물 세고 술주정병이 넘쳐나는 그런 데 가서 푼돈을 받고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네. 되게 막 좀 낙후된 동네에 변방에 진짜 막 되게 옛날 극장 같은 거 그런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혹시 그런 적이 있으세요? 막 굴다리 옆에 있고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예전 2000년대 초반까지 인천에 되게 옛날 극장이 막 남아있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그 공간 자체가 분위기가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왜 적산가옥들을 보면 지금의 일본의 도시구역 같은 게 어렴풋이 보이죠? 전체적으로 좁게 쓰고. 그런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이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70, 80년대에만 해도 남아있어서 여기만 이상하게 좀 오밀조밀하게 모여있고 좁아. 이런 곳들이 옛날에 도시의 역할을 좀 했던 곳들이고. 그 안에 오밀조밀하게 좁다는 거는 거기가 밀집 지역이고 도시 중심부였다는 얘기죠? 그런데의 극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50년대에 폭격을 또 막고 그래서 도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쇠락해버린 곳. 그런 곳. 거기에서 이제 신파가 아름아름이 있었죠. 신파가 그렇게 이미지가 변해버립니다. 1952년에 경향신문에 실린 이봉래 평론가의 비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파가 이제 어떤 이미지가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글이에요. 극작가 김송의 적시라는 작품에 대한 얘기인데 적시란 적의 시체라는 뜻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이봉래 평론가의 평황은 이렇습니다. 색다른 작품이긴 하나 완전 멍청한 작품에 불과하다. 서투른 신파극을 보고 난 뒤에 후회의 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자연스럽다.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은 작가가 지멋대로 공상하는 인간과는 달라야 된다. 진짜 이게 지금 줄인 건데요. 굉장히 혹평을 써놨어요. 처음부터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 욕이야. 김송 작가는 일지시대에 연극을 하다가 극단 해산당하고 깜빵도 다 다녀오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봉래 평론가는 김송 작가보다 13살 어린 해방 후에 활동을 한 신진평론가였고요. 김송의 공식 작품 목록을 보면요. 적시라는 작품이 없습니다. 왜죠? 신진평론가한테 계삭력을 들었잖아요. 심하게 무시를 당하고 작품을 빼버린 거예요. 아 저는 없다 그러길래 그러면 평론가는 귀신의 연극을 본 건가. 속은 건 가짜 뉴스 본 건가. 있었는데 뺀 거죠. 이거 안 되겠다고. 하긴 그 당시에는 이런 글을 쓰는 권력이 진짜 열 손가락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셌죠. 이런 힘이. 그런데 그것도 재밌네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품 지변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평론은 또 얼마나 전문성을 갖췄을 것이며. 그렇죠. 그나마 이런 경우가 아니면 신파, 신파극이라는 단어는 해방 후부터는 언론이 거의 보도조차 안 하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극 공연은 어딘가 허름한 곳에서 계속 아름아름 했는데 보도는 안 나갔어요. 보도가 안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흥행 실패겠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어요. 혹은 관심을 가졌더라도 일제시대에 하던 것 아니냐 하고 일본이랑 연관 지어서 생각을 했고요. 대중이 움직이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함이 없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저항의 의식을 담고 무엇을 했든 간에 그 진심을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그걸 봤던 기억이나 어렴풋이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은. 대중은 냉정하니까 그 점에서. 기억도 짧고. 이때의 신파는 낡고 비전문적인 데다가 일제시대를 떠올리게 하니까 반감의 대상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이봉래 평론가라는 사람, 지금은 저승에 계시겠죠. 이분의 말에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서투른 신파극. 여기에서 시대의 흐름이 느껴지는 게 신파극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신파극 치고도 서투르다라고 비판한 거예요. 이게 점점 변해가는군요. 1950년대에 신파극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문 언론에 보도가 된 때가 있었는데 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1959년 조선일보에 실린 하한수 감독의 영화 내 사랑 그대에게에 대한 논평이 있습니다. 기사 제목이 치졸한 신파극의 아류. 여기서도 신파극 자체를 까지는 않아요. 치졸한 신파극. 혹은 치졸한 아류. 그러니까 신파극의 아류, 땡땡땡의 아류라는 말은 땡땡땡을 무시할 때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땡땡땡은 좋았는데. 그렇죠. 아니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도 신파극이라고 하는 게 일단 그 신파 자체가 뭔가 좀 별로야. 라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류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더 완전 별로. 똥의 아류 이런 것처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난번에는 386이라는 단어의 어감변화사를 찾아보았잖아요. 그렇게 천천히 바뀌고 있다는 건 느껴집니다. 이 단어의 용례가. 같은 해인 1959년 경향신문에는 수도 한복판에 꼴 좀 보세요라는 사진 보도가 실렸습니다. 꼴 좀 보세요. 비가 많이 와서. 요즘 말로 하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죠. 옛날 신문에는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 사진이 비가 많이 와서 서울 을지로에 물로 덮여 있는 그런 넘쳐나는 그런 사진입니다. 요즘 언론이었으면 뭐랄까 그렇게 적었겠죠. K치수의 실패. 네. 그렇죠. 이 사진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차도를 건너자면 사진에서 보는 대로 네발춤을 추어야 한다. 신파극 막간에 나오는 줄타기 광대의 꼴을 연상시킨다.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대로 다시 돌아와 보니 다시 몸을 일으켜보니 이미 쇠락한 뒤가 한참 지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극문화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역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년대, 20년대의 연극 흥행이 얼마나 잘 됐나 를 역으로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1960년대로 넘어가면요. 이제 신파극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돌아가실 때가 됐고. 네. 1920년에 왕성이 활동했던 배우가 30살이었다면 1960년에는 7순위잖아요. 60년대에 70까지 살아있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파 연극인들은 그 전에 대부분 죽었고 60년대까지 살아있었다면 골골대느라고 더 이상 현역으로 공연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럼 좋습니다. 그 당시 의학과 복지의 상황을 보았을 때. 1968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향신문이 신극 60년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연재를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옛날 연극인들이나 그 연극을 보았던 그 시대의 노인들의 증언을 모아서 왕년에는 이렇게 잘 나갔었다. 우미관에서도 공연을 했다. 이런 거.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00년대의 프로레슬링 관련한 특집 기사 나가던 거하고 비슷하네요. 정확합니다. 뒤에 난 사람들한테는 그냥 제로인 문화거든요. 제로. 네. 되게 이렇게 보니까 되게 빠르고 잔인하네요. 10년 만에 무시하고 10년 만에 추억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냥 어떤 추억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억이 된 거예요. 10년 만에 무시하더니 10년 지나서 죽었다고 추억하네요. 언론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한참 때는 죽이려고 난리치다가 죽고 나면 죽었다고 추모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특집 제목을 보면요. 자세히 보시면 신파가 아니에요. 신극 60년이잖아요. 아 신극은 신파의 하부 장르였잖아요. 네. 신극이라고 하는 건 신파에서도 좀 더 예술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그쪽인데 거기에만 더 집중을 하고요. 신파극이 일본을 통해서 일제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 특집은 부각을 시켰지만 신파가 노동운동, 민중운동과 결합되어 있었다는 점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저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게. 대중을 상대하는 예술작품을 만들고 그걸 히트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대중문화 작품들은 워낙 전세계에 또 잘 팔리니까 더더욱이 장사 잘 되잖아요. 작품에서 당연히 사회문제의식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대중흥적으로 히트할 때는 그 사회문제의식에 공감이 돼서 히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냥 좀비물을 너무 긴장되게 잘 만들어서. 그냥 재밌어서만 남아요. 너무 슬퍼서라든가 너무 웃겨서라든가 이런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그게 남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페이소스만 남죠. 문제는 기록자, 평론가, 비평가, 기자들에게도 그 대중 수준으로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 추억이라는 게. 그래서 진짜로 그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넣어놓은 메시지들이 종종 잊혀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술가의 진위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보통 무겁게 못 봐요. 이 한계점이 늘 눈에 띕니다. 언제나. 특히나 연극 같은 경우는 그 연극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요. 작품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그 연극을 봤던 사람들의 내가 옛날에 봤었는데 그때 내용이 이랬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간접 증언. 그런 것을 통해서만 접근을 하다 보면 실제에 있었던 것을 알기가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아내가 이혼한다고 말했던 첫 작품이야. 이런 걸 남겨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 당시에도 잘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테고. 심파하고 있네. 이러고 그냥 오늘 원곡 끝 이러고 퇴근합니다. 게다가 또 이제 경향신문의 신극 60년 특집이 사실상 흥미거리 기사였기 때문에 더 그랬었었죠. 부장님이라고 한 45살, 40살 됐을 텐데. 조예가 있었겠습니까? 이거 저 시킨 사람도. 이미 사람들의 관심에서 저만치 멀어진 노년층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재였고. 연극의 역사를 파고드는 연재는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는 이제 국내에서 대학을 나온 젊은 엘리트들이 예술기에 포진하기 시작할 때고요. 다시 역사가 시작되는 때군요.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젊은 엘리트들이 학생예술운동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온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연극기에도 창작자들, 이 젊은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죠. 이 신세대들은 서양의 영향을 받은 모던이즘 예술을 추구했습니다. 옛날의 신파극을 만들던 골골대며 허름한 데에 있는 그리고 60년대엔 이미 사실상 사라진 왕년의 연극인들과는 교류할 기회도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던 이게 플랫폼이 다변화된 그리고 문화 콘텐츠 다극화의 시대에 오면서 이게 한국이 엄청나게 조명을 받는 센터 오브 더 월드가 됐지만 그전에는 언제나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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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머리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한국 문화라는 건 여기서 수입되고 저기서 수입되고 저기서 수입되고 저기서 수입되고 변질의 끝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매번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은 하나밖에 없죠. 이번엔 어디서 수입해오지? 그러면 선배가 무인이야죠. 가장 보는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QBM.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엑세스몰 전용특가로 구매하세요.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찹성 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저희는 계면 활성제를 저질 싸구려 통속적인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면 활성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요즘 치약이 계면 활성제를 안 썼을 뿐입니다. 그렇죠. 선택권은 넓어질수록 좋죠. 네. 자몽종자 추출물, 자이리톨, 키토산 등으로 합성보존제를 대체한 자연주의 치약입니다. 이런 수식어로 팔리고 있는 해외에서 많이 수입되는 치약들이 덜어있죠? 네. 어... 견주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좀 더 싸다는 것 뿐입니다. 구치 제거 효과가 업그레이드된 요즘치약 시즌2로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네. 밝은 오렌지색 요즘치약이 나왔습니다. 입마름에 좋다는 후기도 많고요. 판매액의 10%를 소화암지단에 기부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이 좋네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거꾸로 잘 서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워놓으면 잘 서있습니다. 요즘 치약입니다. 액세스몰에 있고요. 60년대에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예술로서의 연극, 엘리트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의 연극은 이미 주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음... 신파는 저질, 싸구려, 통속적인 것, 예술은커녕 제대로 된 연극조차 아닌 것으로 이미 밀려나서 연극과 신파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로 넘어가면 이러한 분리에 쇠기를 박는 일이 벌어집니다. 70년은, 네. 그렇죠. 박정희의 10월 유신이 있었지요. 70년대에. 청와대 공보비서관 김성진이 10월 유신을 발표했습니다. 유신 체제에서 공보비서관에 있었다가 문화공보부 장관까지 지낸 그런 인물인데요. 네. 박정희의 죽음도 자신이 발표를 했습니다. 유신의 시작과 끝을 알린 중요한 인물인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역사적으로 잊혀진, 듣보잡이 되어 있죠. 아니, 돌아가셨나요? 아, 그런가? 모르겠어요. 연합뉴스만 드신 분인가?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이제 저 고소를 못한다고. 그 단어를 막 쓰는데. 잊혀진 분이 되어 있으시다. 갑자기 왜 그 사람인데. 공보부 김성진이라고 검색하려는 걸 두 분 대화를 들으면서 검색을 하시고 공보부 듣보잡이라고 검색을 했네요. 2009년에 보고가 떴네요. 고소 못하는 줄 아는 거야, 지금. 이분이 이제 얼마나 잊혀진 분이시냐면 나무위키의 김성진 문서에 들어가면요. 안기부 차장을 지낸 동명이인 김성진이랑 이력이 짬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공보부 장관 김성진이랑 안기부 차장 김성진이 다른 사람인데 한 문서에 같은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실수를 꼭 민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이 직업인 사람도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문화공보부의 김성진 전 장관은 기자 출신이네요. 기자 출신. 한국일보 기자 출신. 연합통신 초대 사장을 지냈고요. 하여간 김성진이라는 양반이 유신 시대에는 공보비서관과 문공보장관으로서 유신의 핵심적인 일을 처리했는데요. 일단 유신과 동시에 문예진흥원을 설립했습니다. 문예진흥원. 지금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이죠. 문예진흥원을 통해서 국가가 예술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한국문화정책에 남아있는 직접 지원의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 일이 많네요. 안 유명한 사람치고는. 연극에도 특히 그런 일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 연극제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미 종종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가가 예술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 말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이건 사실 특정 예술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비예술로 간주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쫓아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선택하고 카테고라이즈하는 권력을 유지한다는 뜻에서 해롭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유신시대예요. 유신기간 내내 이것은 순수한 예술이고 저것은 해로운 심파다라고 하는 그렇게 분리를 하는 이론적인 이론작업이 되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노인내가 싫으니까 심판한 단어를 악당에 집어넣고 유신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의 원래 제작 의도를 알아봐도 이거는 사상이 불순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파시즘의 대상,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젊은 예술인들과 지식인들과 유신세력의 뜻이 통했네요. 연극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영화 모든 장르가 다 그랬었습니다. 신문이며 잡지 같은 데서 대학 교수나 평론가들을 불러놓고 하는 대담회, 좌담회를 끊임없이 열었습니다. 그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술 평론가들이 언론의 기고를 제일 많이 했던 때도 이때일 겁니다. 이 득보잡은 문화통치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네요. 유신체제에서. 왜냐하면 국가가 예술을 어떻게 뭔가를 키우고 뭔가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체계가 됐으니까 그러면 어떤 예술을 지원해야 되느냐, 어떤 예술이 좋은 예술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그걸 교수들과 평론가들이 모여서 그걸 만들어내죠. 이런 예술이 좋은 예술이다. 저런 예술은 저급한 예술이고 저것은 예술조차 아니다라고 하는 차등을 만들어요. 계급도를 만듭니다. 그런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인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좀 뽑자면요. 1977년 1월에 조선일보 논단에 실린 유민영 교수의 글을 보겠습니다. 연극계와 정책부서가 해야 할 1차적인 일은 그릇된 연극 전통을 극복하는 것이고 참 내용 없는 말인 것이 그릇되든 아니든 전통 이어받을 생각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굳이 적이 필요한 거죠, 지금. 연극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전근대적인 의식의 잔재를 씻기 위한 세대교체를 단행하는 일이다. 세대가 단절됐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섀도우 복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식민지 시대까지 하던 연극 방식은 이미 50년대로 끝났어야 한다. 이미 끝났어요, 근데. 네. 과거 심파 관객은 이제 필요치 않은 것이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관객층을 연극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이제 심파는 식민지 잔재니까 청산하자, 말소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심파라는 단어가 언론에 쓰인 용예들을 찾아보면 말이죠. 이제 심파 연극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데에 막 갖다 붙입니다. 보죠. 1977년 장충체육관에서 코미디언 200명을 몰아넣고 희극제를 열었습니다. 몰아넣고? 네. 아니, 이건 정부가 희극인들, 개그맨들 다 불러와서 강제로 넣고서 이거 해라고 시킨 거니까요. 그 소식을 알리는 보도 문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파 코미디 쇼. 아, 이렇게 바뀌는군요. 50년, 60년 뒤에는. 같은 해에 가수 이미자 씨를 일컬어 신파 가락 같다라는 평을 한 경향신문의 기사가 또 남아있고요. 아, 이거 뭔지 알았어요. 제가 386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세시봉이 된 겁니다. 뮤지컬 빠담빠담빠담이 첫 공연을 했던 해도 1977년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상업급 신파 뮤지컬 쇼 이런 평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10년대, 20년대에 이걸 열심히 하던 청년 연극인이자 활동가들의 치열한 고민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 아니, 근데 재밌네요. 빠담빠담빠담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에디트 피아프의 샹송을 다루는 뮤지컬인데 2004년인가에도 했던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한국 거의 최초의 뮤지컬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건 예술이 아닌 것으로 취급을 받았고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법률을 통해서 어떤 것은 예술이고 어떤 것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문화예술진흥법 상에서 뮤지컬은 지금도 예술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왜죠? 모르죠. 오페라는요? 오페라는, 하여튼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것은 그냥 연극으로 포함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예술 그렇게 하는데. 예술의 가장 재미있는 점이 그거죠. 장르 구분은 가장 비예술적 행위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것도 박정희 때 처음 만들었어요. 김성진 공보비서관이 많이 관여를 했고요. 이 문화예술진흥법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문학, 미술, 음악, 출판, 연예 이렇게 다섯 가지였는데 그게 지금은 계속해서 개정을 통해서 거기에 영화, 연극, 건축, 무용, 만화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예술 장르들이 있어요.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등등.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예술 작품은 소셜에, 쇼츠에 많이 나오는 동물들이 움직이는 영상에 자막 붙이는 아저씨. 그 장르 구분이라는 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음악 잡지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션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글을 쓰는 기자나 평론가는 그거를 어떻게든 딱지를 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 점점 길어져잖아요. 메탈 R&B를 가미한 소울 오케스트라 이런 식으로. 그게 재밌는 게 평론가를 까기만 했는데 평론가의 입장에서 장르 구분은 되게 중요한 도구입니다. 전통적인 도구를 가지고 그 전통을 무슨 방법으로 이 작가가 극복했는가는 본인도 모르거든요. 그걸 드러내주는 게 보통은 평론가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장르적 전통을 부정하기 위해서 장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는 장르를 천착하게 돼 있죠. 문화예술진흥법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올해 1월에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모든 창작 행위로 바꾸는 법을 드디어 50년만에. 사실 그게 애니메이션이랑 뮤지컬 같은 것들을 그 법률 안에 포함시키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더 확장을 시켰 겁니다. 그러니까요. 레진 공예도 넣어줘. 그러니까 다 넣어달라고 말하는 것을 극복하려면 아무것도 안 넣어야죠. 모든 걸 넣든지. 지금도 보면 전통공예 예술이 아닌 걸로 지금 법률성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기 시작한 것이 이제 박정희 시대인데 그 박정희 시대에 신파라고 하는 단어가 예술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대중예술. 코미디, 대중음악, 뮤지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중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대중예술을 다 싸잡아서 신파라고 부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용은 없으되 주적이 됐네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게 의미가 점프를 했네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일본에서 들어왔던 어떤 프로포라간다가 들어있는 활동가들이 하는 연극이라는 의미였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는 지나간 구시대의 연극. 그렇죠. 쇠락한 것. 쇠락한 것이었다가 갑자기 대중예술이 됐어요. 그런데 대중예술도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중예술이죠. 70년대. 뭐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나 보네요. 네. 말씀드렸듯이 장충체육관에서 희극인들을 모아놓고 했다는. 그것도 코미디잖아요. 코미디를 저질러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질러 보기 때문에 신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순수예술 말고 대중예술에 다 신파라는 딱지를 붙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건 예술이 아니다. 이거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 예술계통에 계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술 내에서 층위를 가르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술 자체에 장르별뿐만이 아니라 장르 내에서도 또 여러모로 되게 많이 계급이 갈려 있어요. 예를 들면 전시장에 전시를 하는 미술 작품은 예술이라고 생각하죠. 거기다가 뭔 말도 안 되는 뻘소리를 평론가가 갖다 붙여도 오 그런가 하고 그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렇죠. 그게 그 점에서 평론가를 게으르게 만들죠. 층위상 높다고 사람들이 지정해준 예술에 대해서 평론을 하면 자기 평론도 수준 높은 걸로 구분이 돼버려요. 여기서는 뭐가 숨겨있죠? 아무도 그 디테일을 안 본다는 전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화는 미술과 층위가 다르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술보다 아래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화 안에서도 출판 만화는 그럭저럭 예술로 쳐주는데 웹툰은 또 출판 만화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계급이식 가지고 있는 작가들 있죠. 웹툰은 예술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또 웹툰 안에서도 극화체 그림은 좀 더 예술적인 걸로 쳐주고 진지한 스토리는 조금 더 높게 쳐주지만 그렇지 않은 개그만화는 되게 낮게, 박하게 평가를 하죠. 개그의식은 진짜 있어요, 사람들. 이게 근데 보면 한국에만 있어요. 한국에서 되게 심하게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되게 찾아보기 힘든 사례예요. 근데 되게 저 같은 세대한테 이런 차별은 수업 시간에 몰래 주홍글씨를 읽고 있는 친구와 김용 무협질을 읽고 있는 친구에 대한 선생님의 차별로 가장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거기에 김용선생의 이름이 들어서 그렇지 그 외에 한국에 되게 저질 무협소설 같은 거 있었잖아요. 거의 포로노에 가까웠던 노루표라고 그랬죠. 그래요? 네. 포로노를 거꾸로 해서 노루표라고 했었죠. 아, 그 동네 말인가 보네요. 그런 거하고는 또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가 되게 어렵긴 하네요. 이런 구분이 한국인의 의식구조 안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영화도 예술영화와 상업영화를 구분합니다. 실제로 가장 놀랍고 화가 나는 점이었어요, 한국사회에 대해서. 고상한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의미값 없어요. 그게 다르다고 구분을 할 수는 있는데 그 구분하는 게 위아래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원래는 그런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영화는 대중매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상업영화예요. 그 안에서 각자 나름대로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 거고 그걸 잘 성취하면 그게 예술인 거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어떤 건 예술영화이고 어떤 건 상업영화이라고 이렇게 층위를 나누는 거는 되게 이상한 거죠. 요즘 방영 중인 한국 드라마 중에 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는 짤이 지금 짤방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미안, 로큰롤은 힙합을 음악이라고 부르지 않아. 재밌죠. 그 90년대에 학교에 다니는 어떤 학생이. 70, 80년대에도 계급 나누는 걸 한국인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락을 예술 범주 안에 넣어주고 싶지 않아 하던 사람들 꽤 많았어요. 그 다음 세대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음악 내에서 장르별로 따지는 그게 구분이 좀 덜해졌는데 확실히 제가 옛날 예전에 90년대 기억을 되살려보면 그때는 음악을 나누는 구분이 꽤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당연히 클래식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재즈가 있고요. 그 밑에 록이 있고요. 그 밑에 힙합이나 팝송 같은 게 있고 팝송도 또 댄스 음악은 더 저질러봐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가요가 있고 그 가요 안에서도 트로트가 제일 밑에 있고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머릿속에 그게 있는데 그걸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걸 실제로 발화하고 차별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음악에서 클래식이라고 해서 딱히 더 고상하거나 위대한 게 아니고 대중음악이 딱히 더 나쁜 게 아니고 그런데도 안목적인 층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개개인이 다 서로 다른 층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서로가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 준다는 얘기고 다시 말해 취향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커뮤니티가 동일하게 생각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도 그런 게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게 있죠. 소극장에서 하는 공연은 예술이고 TV 드라마는 안 그렇고 OTT 드라마는 TV 드라마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는 이게 이제 저는 소비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잘 못 봤는데 좀 오래된 방송가나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 디스트리뷰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OTT가 TV 드라마보다 더 인식이 안 좋나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건 한국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영화제와 시상식들이 OTT 작품들 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저는 역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게 지금 바뀐 거예요. 아 그래요? 처음에 넷플릭스 드라마가 나왔을 때는 진짜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매도했어요. 그냥 아직 그 작품을 보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해외에 나가서 빵빵 터뜨리고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장르보다 더 많은 성공을 거두고 돌아오면 그때 가서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비평 저널리즘이 겁나 비겁해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티가 살짝 났어요. 지옥과 오징어 게임 이후에 티가 살짝 났어요. 어? 계급을 갈라서 보고 있나봐 이 평론가들이 그런데 지금 티가 나니까 눈치 까고 지금 태세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안 그랬었는데 다만 달라지지 않는 점은 계급 구분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은 그게 뒤집어졌을 때 다른 데서 계급 구분해야지 라고 또 세 계급 찾습니다. 또 다른 뭔가 천한 것을 찾아요. 기초는 반드시 갈라주려고 됩니다. 이런 식의 구분이 사실 다른 나라에는 잘 없고요. 이게 사실 차별의식이거든요. 예술 장르를 차별하는 것도 사실 저는 인종차별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유신의 잔재예요. 유신시대에 국가가 예술을 지원 통제하면서 나눠놓은 층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평론가들이 하던 거는 2층위를 만드는 거였어요. 2층위를 만들어야지 국가가 어떤 예술이 더 좋은 예술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걸 지원을 하니까. 유신시대의 사람들은 그게 국가 만들기였던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 일을 하는 게 평론가 지식인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그 계급을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이게 제 세대보다 저보다 조금 윗세대에서의 이런 구분이 막 박혀있는 게 더 심해요. 그리고 그 윗세대로 가면 더 심해져요. 그러다가 아예 유신 이전에 젊은 시절을 보냈던 완전 할아버지 세대로 가면 이런 구분이 없어져요. 그래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러한 구분, 이렇게 막 층위를 나누는 이 구분 자체가 유신시대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4, 50년대 생들은 모르는. 그런데 그 결과가 그래서 예술을 대중과 유리시켰잖아요. 분명히 모든 대중들은 예술을 향유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술이 아니라고 국가에서 얘기해 주니까. 저건 예술 아니다. 그러니까 대중 스스로도 자기가 예술을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미 우린 다 향유하고 있네요. 코미디를 보고 있으면서. 그리하여 신파라는 단어가 왜곡되었듯이 한국에선 예술이란 단어도 왜곡되어 있죠. 뭔가 고상한 건 줄 압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그때 전쟁 막 터지고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어서 나라가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언론도 많았어요. 그것도 이제 코미디언을 천하게 보는 그런 관점인데. 이렇게 생각해야죠. 젤렌스키가 기업인 출신이거나 군인 출신이었으면 어땠을까 말고 배우 출신 영화배우 해금 연주자였어. 그랬어도 똑같이 반응했을까? 우크라이나의 해금 연주자. 무엇이든 클래식 지휘자였어. 완전 다르게 봤을 겁니다. 샤미센 연주자였어. 무엇이든 기화장인 미국 대통령 중에 배우 출신 있잖아요. 네 있죠. 레이건 그럼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이만 조금 젊었으면 지금 저기 뭐야 슈어지네거도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지사를 지냈는데. 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우리가 마음속에서 예술의 층위를 나누는 것 중에서도 가장 아래,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은 물론 신파입니다. 그러네요. 계급의식의 바닥에 존재하네요. 그런데 이 신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에는 없어요. 없어진 지 백 년대가요.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쓰이고 있는 신파라는 단어는 원래의 신파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있고요. 지금 쓰이는 신파라고 하는 말은 부자연스러운 감정과잉이 있고 눈물 쭉쭉 뽑아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작품의 구성이나 주제의식 같은 것도 통속적이기 짝이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작품이다. 맞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파라고 하는 뭐가 있어서 그렇게 막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중예술을 욕할 때 쓰는. 다시 어제 처음 말씀드리던 것으로 돌아옵니다. 현재 쓰이고 있는 용예로. 다시 말하면 이건 그냥 신파라는 단어가 이제 경멸어가 되어 있는 거죠. 저질. 네. 저질. 저질이란 뜻이에요. 그냥 신파 자체가. 저거 좀 신파적인데? 라고 하는 그건 욕하는 겁니다. 저거 그냥 사실 근데 신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에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신파를 했던 예술인들의 치열한 삶은 사라진 지가 90년 됐어요. 어제 방송을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 정치권에서 종종 나오거든요. 서로 막 신파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선거 때 되면 많이 나옵니다. 그거 그냥 서로 그냥 제 저질이야. 제 저질이야. 그겁니다. 그 뜻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 신파지만 옛날 옛날의 신파는 자유민권운동에서 시작됐고요. 진보적인 가치관과 정치의식을 담고 있었고 근대 예술의 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에 넘어와서는 노동운동, 독립운동과 결합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신파 연극이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일제시대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고요. 신파를 보러 몰려들어온 사람들은 노동자 야학, 지역 청년회, 학교, 유치원에 기꺼이 후원금을 내주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시민들이었어도 우리와 연대하는 게 어려움이 없었을 믿을 만한 이웃들이었다. 해방 후에 신파 연극인들은 몰락했고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경매로가 되어 있는 신파의 좋았던 시절을 나눠보았습니다. 네.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이달의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옛날에 제가 되게 웃겼던 중학교 때였는데 그때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무슨 가요가 뜨잖아요. 약간 전염병처럼 몇 년 한 번씩 왔어요. 무슨 가요의 히트 이유, 뽕짝가락에 있다. 그건 뭐야? 김치 유산균 같은 소리 오르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뽕짝의 요소가 들어있어서 성공한 거라는 이야기. 그런 게 몇 년 한 번씩 막 나왔었어요. 그럼 웃긴 게 제가 아는 장르 중에서 트로트 꺾기랑 제일 비슷한 창법인 게 웨스턴 컨츄리예요. 우리나라 왜 안 들어옵니까? 그런 말이 되게 웃겨서 옛날부터 왜 저렇게 자기들이 알던 거랑 요즘 유행하는 거랑 접목시키려고 할까? 그런 궁금증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이 뜨고 나서 제가 되게 웃겼던 기사들이 그런 기사였거든요. K-심파. 심파적 요소가 오징어 게임을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다라는 식의 내용, 기사들이 쏟아졌었어요. 그런 기사들 보면 평론가들이 심파를 무슨 절절함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오징어 게임을 봤으니까. 오징어 게임이 담고 있는 진짜 신파는 기저 헷갈린 메시지잖아요. 이 사회를 가장 왜곡시키되 왜곡시키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주려는 노력이 해외의 평론가들이 높이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 학교는 마찬가지 시각으로 보거든요. 정말 개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다 우리 사회 얘기잖아요. 그 점에서는 신파의 노력이 통한 거지만 신파라는 단어를 쓴 그 어떠한 평론가나 기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시간 동안 통해상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칼럼들을 읽고 있으니까 되게 웃기네요. 그렇죠. 우리 이제 386 얘기할 때도 그렇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말이에요. 저도 요새 그런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1900년대 초와 지금의 지식인들의 분위기가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1900년대 초와 지금의 지식인이요? 네. 가진 노력을 해봐야 사회는 안 변하니까 그냥 망하는 게 좋아라는 셀프 디스트럭티브 메시지들을 내보내는 지식인들 많고. 많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변절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변절이 아니고 일관성인 거죠. 나는 해도 해도 안 됐다. 라는 데서 오는 자괴감.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네가 능력이 없어서 사회가 안 변한 거다. 그랬는데 그 문제를 변하지 않은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질투로 표현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일관성이 늘 읽히는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서. 지식인들은 언제나 실제로 손에 때를 묻히면서 현장에서 노력한 사람들을 무시하고자 노력해요. 야구팬 같네요. 그게 이제 에디터가 농구를 많이 안 봐서 그러는데 농구팬들도 그래요. 제가 주변에 스포츠 팬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거든요. 한 번 망해야 된다고. 현재의 치열함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고관여층들이 주로 그래요. 그리고 그걸 단어로서 역사를 뒤집어서 돌이켜보는 게 이렇게 효과적입니다. 아 좋아요. 예쁜 티셔츠 입고 있는. 오프 화이트 컬러에 누런색 계통으로 뒤에 해폭발이 있고 백인 주근깨 소년이 웃고 있어요. 웃으면서 따봉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사이언스. 뒤에 버섯구름이 있고요. 손인상 선생의 모든 아이템들 옆에서 볼 때마다 드는 유일한 생각이죠. XX만 어서 구해. 그러니까. 저걸 누가 찍어 팔아? 미친 새끼지 그게. 그거 이따 사진 좀 찍을게요. 산놈만 미친 게 아니야. 올 봄의 이상평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화암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다시는 신파를 놀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작년 이맘때 서울시장 선거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네요. 4월에 했으니까요. LH 투기 사건과 생태탕이 일기토를 벌이고 있던 시즌이었죠. 그렇죠. 이게 참 웃긴 게 지난 대선 때의 생태탕 시즌 2니 이런 말 하면서 되지도 않는 네거티브 꺼내지 마라. 라고 국민의힘 측에서 반박했잖아요. 웃긴 게 그 네거티브가 틀려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게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그 네거티브 다 맞는데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인 거 아는데 그냥 뽑아준 겁니다. 박형준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생태탕 시즌 2다 이런 말 하는 건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페르가모 로퍼는 욕을 안 하지? 아니라고 하면 짭이라고 욕해야지 또. 늘 열심히 일하던 경제지. 특히 이번 정권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죠. 네. 작년 서울시장 선거 시즌 3월 28일 매일경제의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활약을 보죠. 티머니, 제로페이, 따릉이. 기업이 하면 문어발, 지자체가 하면 공익사업. 아 진심이 잘 드러나는. 일관성 있는 기사입니다. 적어도 제목 장난을 치고 있지 않습니다. 유류공예 길드가 만든 수정구 같은 기사죠. 티머니는 이명박 서울시장 때 시내버스가 개편되면서 생긴 회사입니다. 그렇죠. 당시 서울시에는 교통카드 시스템을 민간 투자를 받았어요. 이거를 LG, CNS가 수주를 한 겁니다. 일단 이게 대기업인 LG가 이대주주로 있었던 사업이라는 것도 몰랐던 분들이 많을걸요? 사실상 감췄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가 시의 가용자원을 퍼줘서 인프라 산업 일부를 대기업에 내줬다라는 사실을 감췄으니까요. 티머니가 LG 거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써있지도 않아 잘. 그리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고여했을 때 아예 공공사업으로 100% 전환을 해야 된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기사의 문장을 보죠. 티머니는 2003년 설립 당시 LG, CNS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공공부문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지분을 제공했다. 그 결과 서울시가 지분 약 36%로 최재주주로 등극했고 LG, CNS는 약 33%로 이대주주가 됐다. 서울시가 공공부문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분을 뺏어갔다는 듯이 표현을 해놨죠.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 방식이죠. 서울시민들이 세금 내서 만들어놓은 인프라의 지분을 33%나 대기업에 떼준 겁니다. 그게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티머니가 택시, 고속버스, 전통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어버리란 말이 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서울시의 콜텍스 서비스인 온다택시. 티머니 자체도 사업이고 최근에는 후불교통카드의 시장을 많이 뺏겨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택시 결제도 됐죠, 옛날부터. 그런데 카카오택시 등의 등장으로 그 시장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머니에서 출시한 콜텍시 서비스입니다. 온다택시. 그런데 이건 스마트폰이 아니고 택시에 설치된 티머니 단말기가 콜을 수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단말기에는 택시 승하차 이력과 인구 통계 등의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기사는 이게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단말기의 정보를 서울시가 독점하고 있고 이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마이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지 보수지와 진보지의 태도가 확 달라지죠. 마이 데이터는 사업할 때 아니면 어차피 쓸 일도 없어. 다 기업한테 줘. 그러니까 기본적 태도입니다. 이게 공공 데이터인데 기업한테 갖다 퍼줄 이유가 뭐가 있나? 카카오는 훨씬 더 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내가 택시를 타고 다닌 정보를 기업한테 그냥 주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겨레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한겨레의 기사는 매경보다 두 달 먼저 나왔거든요. 네. 한겨레의 요지는 이건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인데 왜 티머니가 독점을 하고 있냐는 지적입니다. 그렇죠. 티머니가 데이터를 서울시에 제공하고 서울시는 그 데이터를 공공에 제공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를 매일경제는 서울시가 독점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전력산업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경마산업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아, 그건 맞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데이터 2019년부터 스타트업에는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속마음이 읽히죠. 누구한테 제공을 하라고 하는 건지. 대기업한테 제공해라. 그런 얘기죠. 이거를 탐내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마스라고 모빌리티 에지어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화두입니다. 다양한 모빌리티를 통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전거, 택시, 버스, 킥보드 이런 걸 전부 다. 이 구축에 여러 지자체가 많이 힘을 쓰고 있고 민과 관이 협력을 하려고 연구 중입니다. 네. 아마 선거방송에서 저희가 몇 번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추세면. 이 관련 기사들을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카카오, 티맵, 티머니, 그리고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해요. 그 기사를 잘 읽어보면 카카오랑 티맵이 하는 말은 서울시가 이 데이터를 제공해야 된다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어요. 기사를 쓰게 한 게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공공데이터를 기업에 제공을 해서 좋은 서비스를 시민한테 제공해야 된다는 요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같은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뭐죠?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걸 꼬집고 있네요. 그래요?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니까 기존의 통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반발한 지 한 20년 됐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서울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온 지자체가 이거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 지자체는 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법이 있어서. 그런데 공공 와이파이는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이 법을 바꾸려고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이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한다고 기존 통신사가 이걸 반발할 건 뭐예요? 자기네 시장을 관이 뺏어갔다는 논리겠죠. 네, 그렇죠. 거기서 내가 삥 뜯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유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제목에는 제로페이랑 따릉이도 써있었죠. 제로페이랑 따릉이는 기사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이걸 또 꺾네. 아, 그렇네요. 제목에는 제로페이 따릉이가 써있는데 내용이 아예 없는 거네요? 네. 야, 이거 공부 3분의 1만 하고 기말고사 페이퍼 낸 거 아니에요? 그냥 집어든 거죠. 쩔어. 대학교 어떻게 졸업했대? 만약에 대학을 졸업했다면 이 기자는? 서울시장 교체 시즌이었잖아요. 제로페이랑 따릉이가 누구의 대표적인 업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변수들이 또 석 달간, 두 달간 나올 테니까.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지방선거만큼의 한쪽으로 다 쏠리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들 얘기하죠. 또 열심히들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들이 바뀌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기사가 나온 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시즌이었어요. 선거를 한다는 거는 사람의 이름이 바뀌거나 여러분의 트위터 사용 양태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바뀐다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모빌리티, 공공인터넷, 공공배달앱 등의 플랫폼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불안한 업적들이죠.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고 한쪽 정치 세력은 원하지 않는. 만약에 시장이나 도지사가 바뀌었는데 어떤 서비스가 유지된다. 그러면 또 이것도 의심해봐야죠. 민간사업자한테 넘겼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서울도 포함해서요. 뉴스야카에부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번 주는 단어의 어감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신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손희상 선생이 다시 왔습니다. 손희상 선생이 다시 왔습니다. 아직 안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정재훈 약사를 다시 가보았습니다. 단어에 집중해보았습니다. 집밥. 집밥. 네. 바빠. 바빠. 뭐요? 단순. 아. 집순이라는 호주의 그룹입니다. 집밥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눠볼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먹는 이야기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 454회 토요일 순서에서 뵙겠습니다. 큰 것을 알겠습니다. 호스트는 다른 분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죠. 어떻게 되나. 내일 다시 만나요. XSFM입니다. IDWP !